렉살, 그 상대는 카라잔의 휴게실 춤추는 것 자입니다 선양을 시작하지 시끼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 포위된 것 같고 시끼를 넣고 식사를 경제하자 차 한잔 하겠어? 어서 막아라 어서 막아라 어서 막아라 반대쪽으로 설탕 disp 어서 먹어봐. 불이 좋은데? 어서 먹어라. 목걸이 많아요. 부셔보시오. 어서 먹어라. 앞으로! 자 한잔하겠어? 나를 사먹어라. 내가 개판을 보냈다. 내가 개판을 보냈다. 멋지다. 깨졌다. 이거 참 난장판이 되었군요. 너는 suffrage있다. 나는 누구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